오늘 백상 어워즈에서 진행된 나영석 PD의 인터뷰에서 특히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영석 PD는 올해 말에 시작될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 연예계의 아역 스타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을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는 나영석 PD의 발언은 많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송가인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외모와 무대 위에 자신감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들과 함께할 이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 연예계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송가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새로운 재미와 독특함을 더할지 기대가 큽니다. 나영석 PD는 송가인을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흥미로운 성격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송가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부터 귀엽게 연기하는 모습까지 언제나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매력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모습은 나영석 PD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미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가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제공을 넘어서 송가인과 같은 젊은 재능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송가인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더 넓은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그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발전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